지금 보시면 미안한데 얘기했지만 술에 미쳐 살아 술 얘기만 나온다. 최근에 많이 줄였는데 술 얘기만 나와 지겹게 먹었다 지겹게 본인 생각해도 왜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세상이 다 싫고 술로 의전한 게 너무 많았다고 우리 홍시 기주야 그치 지금 보시면 본인이 마흔 다섯이라는 나이를 먹었지만 실질적으로 내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 뭐 잃어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먼 인간 풍파가 많은지 나만 이용해 먹는 것 같고 나만 갖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술의 의존을 참 많이 했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려고 보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응 그럼 우리 홍시 기주님이야 응. 지금 뭐 일은 하고 있어요 네 배달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주님아 지금 본인을 봤을 때 서른여섯 살부터 내 풍파가 너무 심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그 전에도 그랬지만 금전의 풍파든 인간의 풍파든 풍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 좋은 거예요. 30대 중반자부터 원래 초년에도 그랬지만 내가 혼자 있는 듯이 외로운 사주로 봉허의 덕도 없고 형제의 덕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20대 꾸역꾸역 넘어가면 30대는 괜찮겠지. 응 그런 마음도 많이 먹었었지만 30대 들어와서도 그닥 좋은 게 없었어. 돈은 벌었다만 돈이 다 소용이 없었다 이 말이야. 응 원래는 당신이 배달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 원래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든가 내 제주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모든 게 다 이도저도 싫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이 일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 아니야. 네 맞습니다. 원래 내 머리를 쓰고 기술을 써서 내 수안으로 말수안으로 사람을 요리하고 다뤄야 되는 사람이거든. 맞습니다.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코에이. 자 우리 홍씨 기준님아 물어볼게요. 본인이 홍씨 집안으로 우리네 같은 사람이 있다 소리 못 들었어요? 들어봤습니다. 그쵸. 본인 같은 경우는 신을 받아서 갈 사람은 아니야. 더러 뭐 점을 보러 가서 뭐 신받은 소리도 들었을 거야 더러는. 근데 신의 사주는 아니고 어떠한 신줄이 내려오기 때문에 인간의 풍파나 본인한테 인간 풍파나 사람 풍파, 금전의 풍파가 굉장히 환란이 벌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한 번은 와그장창 부러지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야 되고. 이게 들쑥날쑥이 너무 심한 우리 홍씨 기준님이야. 그치? 네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신의 보리가 있기 때문에 그 풍파나 하니까 당연히 따라와. 근데 본인이 좀 빌고 닦았다라면 어땠을까? 어? 뭔 얘기인지 알아? 네. 응? 신받으라 소리 아니에요. 본인이 이런 줄이 있는 걸 알았다면 좀 이런 신당을 두고서. 근데 구슬 안 해봤어? 굿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응. 굿은 안 해봤어? 네. 근데 초가 자꾸 보여요. 어디에 초 켜는 데 없어? 아 최근까지 켰었어요. 그치? 네. 왜냐면 본인을 봤을 때 분명히 어디에 초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네네네. 얼마 전까지 했었어요. 그쵸? 네. 작년에 점 보러 갔다가 거기 법사님 이제 해가지고 해주는 게 좋겠다. 왜냐면 삼재도 꼈으니까. 그래서 하다가 이제 올 갑자기 두 달 전부터 갑자기 제가 그냥 그게 슬프라구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만 감사했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끝냈거든요. 응. 왜냐면 본인이 내가 왜 물어보면 구슬 해봤냐? 아니면 왜냐면 자꾸 초 켜져 있는 게 보였거든. 그래서 어딘가 좀 몫을 져서 기도 발언을 하는, 어쨌든 지금은 안 하지만 한 걸로 보여. 예예. 맞습니다. 응. 그 공을 왜 끊었을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직성에서 그냥 뭐가 조금 찝찝하고 거시기하고 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응?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냥 이상하게 그 법사님한테 마음이 안 갔어요. 처음에는 되게 위로도 되고 이렇게 해서 너무 편안해서 이제 했는데 어느 순간 다 여기 말고 다른 분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냥 신줄이 있으니까 자꾸 이 줄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내 직성에서 어? 아닌 것 같다. 나에게 맞는 데를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을 거야. 계속 그 법사님은 또 어느 순간부터 본인 얘기만 저한테 하세요. 같이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면 본인이 힘드셨던 얘기 이런 것만 자꾸 저한테 하시니까 제가 위로 받으러 갔는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그럼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감사는 하지마 싶어서. 내가 이제 신줄이 있다 했잖아. 쉽게 말하면 어디 가면 무당 신받아라 소리도 들었을 거고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왜 그럴까? 난 아닌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야. 엄청나게. 쉽게 말하면 우리네 무당도 하소연을 하고 할 때도 있어야 되지 솔직히. 그렇잖아. 무당도 힘든 일이니까. 근데 본인이 어찌 보면 얼핏 보면 만신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하소연이나 또 본인이 얘기 들어줄 때 끝내주게 잘 들어주잖아. 다른 사람 말. 그치? 안 들을 때는 독불장국으로 몰라 신경 안 쓰다가도 이 사람이 좀 안쓰럽다 싶으면 그냥 맞아요. 그 맞장국은 아니어도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 홍식이 누가?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 만신의 사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끼리끼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좀 포함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홍식이 기준님아 어찌 됐든 저찌됐든 본인이 분명히 완연하게 지금 일을 떠나서 일하고 있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일의 변동수나 변할 수는 없어. 당분간은 좀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되 그 일을 하되 조금 본인의 어떤 조상적인 부분을 풀어내야지. 풀어내야지 내 이런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 부분. 한 번씩 내 마음을 어떻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이 어쩔 때는 콩닥콩닥 가슴이 뛰듯이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한 달도 이해도 못 할 거고 이런 마음이 안정이 안 됐다가 들쑥날쑥하는 부분을 본인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거 같지.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내가 아까 서른여섯부터 어떤 시내 풍파나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또 더 내 마음을 잡지를 못하는 거야. 남들이 봤을 때는 멀쩡하고 그냥 잘하고 있는데 나 혼자는 미쳐서 날뛰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서른여섯부터 내가 풍파가 들어온다고 했잖아. 그때부터 내 마음의 그런 갈피를 못 잡는 거지. 쉽게 말해서. 나는 분명히 중심을 잡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뭔가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어쩔 때는 내가 미친년인가 싶을 정도로 괜히 기분이 확 업됐다가 어쩔 때는 한없이 바닥이 어딘가 싶을 정도로 여기 땅 끝이 지하가 어디 끝까지인가 싶을 정도로 우울감이 확 들었다가 내가 미친년인가 또라인가 난 왜 이럴까 남들이 봤을 때는 멀쩡하거든. 맞아요 선생님. 멀쩡하거든. 근데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잡을지 잡지를 못하겠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일까. 내가 반만해 보이란 반만. 맞아요 선생님. 소름돋았어. 그래서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서른여섯부터 본인 같은 경우는 신의 풍파가 들어와 있었고 그 풍파가 신을 받아라 소린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어. 이런 신줄이 있기 때문에 신줄을 조금 자정시키고 조상을 좀 자정시키고 나면 본은 하는 일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직성 이런 게 많이 안정이 되면서 내가 어떤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중심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게 더 환장하고 미치겠는 거야. 그런 중심이 잡혀가기 시작한다. 내가 얘기 줄 얘기는 그 얘기야. 본인이 뭐 딴 데 가서 딴 선생님 더 좋은 선생님 찾아서 상담을 해보고 어떤 결론을 내려도 본인이 아마 구타라 소리는 분명히 할 거야. 했어요 그래서 신 테스트도 해보라고 그래서. 아유 안 돼 더 뒤집어져. 갔다 하면 했는데. 아유 씨 그게 굿이지 뭐여 구타 해 안 해봤냐고 물어봤잖아 내가. 그래서 전 안 다녀봐서 그런 거지. 자 그래서 뭐 테스트했을 때 뭐가 왔어? 온 것 같지는 않는데 모르게 뭐 저도 떼었는데 땀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막 했는데 그 이 하필 이렇게 상 이렇게 해놓잖아요. 홍옥춘 있잖아요. 뭐? 홍옥춘인가 이게 사탕 같은 거. 그거를 제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걸 계속 먹은 거예요. 먹고 또 막 이렇게 치는 거 그거 따라가고 방울이 끊어지고 그러다가 다 끝났는데 그냥 다 끝났는데 아무 뭐 말문 터지고 이런 것도 없고 뭐 온 느낌도 없는데. 그냥 허무하지. 아니 그러고 나도 이쪽에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앉아 계신 것 같은 느낌을 한동안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그 법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뭐 오신 거라고 그러고. 내가 진짜 신 줄은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받아서 갈 신은 아니야. 눌러서 내 조상을 닦고 신명을 닦아서 가야 되는 우리 홍시 기준님이야. 내가 굿 안 해봤냐고 했는데 안 해봤더니 테스트도 굿 아니야? 전 그걸 구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 했어야 되는 부분을 건드려 놓으니까 요새 더 마음이 심숭생숭 마음이 막 그럴 거야. 한동안 심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찌됐든 홍시 기준님은 조금 그거를 조상을 좀 자정시키는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내가 아니어도 돼. 나는 꼭 나한테 와라. 그 소리는 안 해. 근데 본인의 판단이야. 본인 직성에서 땡기는 데를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 직성에서 이 선생님을 믿고 나를 빌어주고 신명을 눌러서 갈 수 있고 내 조상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찾아서 꼭 조상꽃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래야지 본인의 지금 이거 본인 술먹고 뭐 지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냐면 먹어서 찐 살보다 부어서 찐 살이 더 많단 말이지. 부은 살이야 이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막 본인이 막 이만큼 쌓아놓고 뭐 먹방 유튜브처럼 먹어놓고 쌓아놓고 이게 아니야. 조금을 먹어도 희한하게 자꾸 찌리 찌고 남들 먹는 것만큼 먹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보다 두 배 세 배가 이렇게 찌고 그건 뭐냐 부어서 그런 거거든. 어떠한 조상적인 부분이 안정이 안 되고 신적인 부분을 건드려놨으니 더 환장하고 미치고 다치고 그러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우리 홍시 기준님은 어쨌든 신명 안정 조상 안정을 시켜서 내 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 이거 한다고 해도 그래도 벌이 괜찮아. 어? 그치? 벌이 괜찮아. 근데 희한하게 내가 안 해서 못 버는 거지. 그럼 이제 굿 한번 하라는 거지. 그치? 그럼 비용이 어느 정도. 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정하고 나서 가야지 우리 홍시 기준님이 금전도 쌓아지고 모아지고 내 몸 마음도 안정이 된다. 알겠나? 저는 뭐 평소 혼자 살아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놈 떠나보고 그러고 다 싫었잖아. 이놈도 저놈도 다 싫고 지겨웠잖아. 어? 어떻게 만나도 그런 애들을 만났는지. 응? 제가요? 어. 만나도 어떻게 그런 새끼를 만났고 내발등 내가 찍은 거긴 하지만 환스럽고 원스럽잖아. 어? 있는 것도 다 뺏어가고 있는 것도 다 나를 그지를 만들어놓고. 어? 그래서 우리 기준님이 지금 당장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겠지? 지금 당장은 남자복이 없어. 아직은 운이 없고 그럼 저기 남자 운은 마흔 여덟 아홉이나 돼야지 본인은 그래도 운대에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 들어오는데 지금은 다. 아. 왜 그런 네가 벌어갖고. 어? 그래. 정 약한 거 알겄다 아예야. 어? 사람이 그리워서 외로운 거 알겄다. 근데 아무놈이나 데리고 사는 건 아니잖아? 막말로 네가 섹스가 그리워서 어? 어?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만 다만 외로움 정 그리움 이게 그리워서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고 그리워서 기대고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이런 씨발 내가 다 해주고 있으니 어? 기댈 곳이 하나도 없고 지 그놈이 너한테 기대는데 더 퍽퍽하지 이 사람아 어? 어? 때네? 어? 차라리 그 그 놈한테 갈 거야 네가 열심히 돈 모아갖고 악착하지 벌어서 뭐하나? 번돈 왜 거기한테 다 들어가는데? 뭐 일을 한다고 지 쓰기 바쁜데? 어? 일은 제대로 하니? 어? 안 해요. 때네. 쌀떡이 없는 거 불알 두 쪽만 달렸지 뭐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갖고. 막말로. 편집하려고 하고. 밥일을 잘하시라니. 돈을 잘 벌어 오기라니. 아니면 성질이라 성깔이라도 좋든가. 저쪽에선 제가 도움되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봉이지. 등신아. 내가 아들 데리고 살 일 있냐고 그랬지. 겉울이처럼 붙어 살게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셔 내가 살려고 하면. 정리하셔. 알겠어? 호구짓 하지 말고. 정 그리운 거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래 사람이 사랑도 부딪고 내가 그랬잖아 초년 부모적. 부모의 덕도 없고 형제 동기일신 간에 덕도 없는 사람이 먼 복이 있겄어. 그나마 서방복이라도 있겄지 하고 시집갔는데. 이거는 여자 팔자 디웅버 팔자라고 완전 완전 꽃물 와장창 깨고. 어? 어? 근데 또 만났더니 어디 그지 노숙자를 데리고 오는 게 낫겄다 너는. 정리해요. 알았지? 정리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네 맛있는 거 사먹고. 어? 네 옷 한 벌에 너 옷이라도 제대로 사 입냐? 그 돈 아까워서 못 하잖아. 네 옷 번번한 거 하나 사 입고. 어? 네. 애껴. 그 놈한테 갈 거. 나한테 써. 나한테 투자해. 네 벌 갖고 너 혼자 쓰고 먹고도 남는다 얘. 그렇게 가셔. 어? 근데 뭐 왜 왜 하나 그지 새끼 하나 들고 들어와 갖고 왜 왜 뭐 봉사하니 니가? 어? 남 걷어먹이는 것도 어? 그 업장 소멸이라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사지 욕심 멀쩡한 놈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어? 승질만 들어와 갖고 어? 어? 예민해고 꼬라지난 애지 뭘 잘하는 게 뭐 있니. 이겠지 잠자리를 잘하니 아니면 너한테 애교가 사살 넘쳐 갖고 너를 이렇게 어? 편안하게 해 주기로 하니 돈을 벌어서 돈을 주기로 하니. 맞아요. 발목 잡혀 갖고 떼기 힘든 힘든 거 보다는 차라리 지금 그래도 그나마 떼기 쉬울 때 떼셔잉. 작년부터 만난 거야? 아니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어려워.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아이고 지지 많이 안 당하고. 어디 가나 계속 그 말씀만 해 주셨는데. 제가 도저히 많이 힘들고 하니까 외로운 걸 못 참아가지고. 그래도 그 부분 빼고는 그냥 그래도 동네 사람처럼 여자 사람처럼 말 뻗은 되니까. 근데 그 나머지는 다 선생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고민도 많이 하긴 했었었거든요. 진짜. 아니 조동이만 나발 나발 한다고 그게 뭐 뭐가 도움이 되니. 응. 고집 버려. 잖아. 버리고 새 그릇에 새물 담는 게 낫지. 내가 연애날 하고 있잖아 연애날. 없어. 쟤 땜에 없는 거지 뭘. 알겠습니다. 어? 응. 정신 차려 버려. 60, 70 넘어서까지 니가 소발하고 살래? 응. 그걸 쓸데없는 짓. 사람이 만나면 사랑하다 보면 돈 땜에 만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나 내가 이 정도 하면 조금 받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너만 목 놓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밥 차려주고 네가 뭐 사주고 네가 옷 사주고 그럴 때까지. 차라리 어디 고학원에서 애들 애를 데리고 와서 하나 키우든가. 그게 낫겠다. 그게 남는 장사 같다. 다 큰 사주육식 멀쩡한 놈이 그 지랄하고 있는데 그게 뭐 내가 외로워서 아나 콩떡이다 이놈아. 제가 오는 순간부터는 돈 일절 안 쓰거든요. 반만 해주지. 하지마. 하지마 이제. 그냥 정리하셔잉. 네. 속점도 있고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겠지만. 응? 들었겠지만 이제는 떼날때 원래는 작년에 모든 걸 다 정리를 했었어야 돼. 네. 작년에 왔었어요. 근데 이제 정리하셔잉. 네. 더 늦기 전에. 아시겠지? 네. 됐나? 건강은요. 하나만 건강. 술만 끊어. 지금 많이 줄였다지만 남들 먹는 거 봐 더 먹어. 알겠습니다. 네 딴에는 술 많이 줄였다 하지만은 남들 그렇게 먹으면 죽어요. 이삼 일 사경을 헤매야 돼. 알겠습니다. 술만 줄여 그리고 어차피 지금 몸도 그런데 뭐가 뭔들 위고 장이고. 자궁이고 방광이고 신장이고 뭐가 튼튼하겄냐. 응? 술을 그렇게 먹어 조지는데 간은 어떤 거고. 혈압이니 당뇨이 고지혈증이니 안 오겄냐. 건강은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둘러보고서 얘기를 해. 너가 본인이 몸 관리를 하고 있다가 하면 내가 뭐도 안 좋고요. 뭐도 안 좋고 그거 관리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몸 관리는 짓불도 안 하면서 저는 건강한 거예요. 상태를 봐 건강하게 생겼나 어느 누가. 본인 생활하는 걸 봐.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냐고. 응? 네. 됐지? 네. 끝. 끝.